잘 맞든 안 맞든 대부분 거의 똑같이 가서 좀 편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치기도 편하고 이제 딱딱하지 않고 소프트해서 스핀 컨트롤도 될 것 같고 편차가 많이 없는 게 저한테 맞던 것 같아요. 엑스 포즈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하고 일단 공이 붙으니까 좀 자유자재로 휘둘러져요. 공이 많이 구르진 않은 것 같아서 스핀 양이 좋을 것 같아요. 타구감 자체가 워낙 소프트하고 항상 치기 편했어요. 되게 편안하네요. 신기한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? 일괄성도 있는 것 같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일정한데요?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. 거리도 일정하고 계속 똑같은 부디를 나오고 있고 저것도 뭉쳐 있는 거예요. 너무 잘 치는데요? 아, 거짓말. 안 치게요. 이거 진짜 솔직히. 썩어보고 가루고 아마 다음 시합에 가져가지 않을게요. 아예 하나만 더 웃고 가요. 하하하하 쇼